현직 대통령 부통령이 되게 되면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재선이 끝나고 나면 부통령이 대부분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게 되는데 이번에 특히 해리수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몸담고 있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그리고 정책 성과와 관련해서 크게 차별하는 데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유권자들이 바이든 정부가 1.0이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그냥 바이든 정부의 연장 바이든 2.0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패인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 같은데 오늘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제 막판에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이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을 차별하기 위해서 스트럭을 투쟁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냈네요. 이 기사가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름들 상단 가장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은 이 주목도가 높은 기사가 정책 차별화를 위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뛰고 있다 스트럭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난하게 미국 대통령은 그냥 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과 자신을 구분하기에 고군분투하는 모습 유권자 대다수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인기가 별로 없는 현직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정책을 대체로 개성할 것이다 계속할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게 된 거죠. 물론 말은 자신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후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신이 바이든 행정부와 무엇을 차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료하고 명쾌하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가반수인 54%는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정부의 접근 방식과 정책을 대체로 계속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41%는 해리스 후보가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리더십을 백악관에 이렇게 더 씌울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3대1 정도로 해리스가 기존의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다 새로운 게 없는 거죠. 그럼 바이든 행정부가 성과가 좋았냐 대다수 과반수 이상 정도가 바이든 정부의 성과가 별로 안 좋았다고 보는 겁니다. 안 좋았는데 안 좋은 정책을 계속 개성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정치를 통해서 변화를 깨하니까 앞으로 새 대통령이 변화를 가져오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훨씬 더 부정적인 답을 해리스 후보가 많이 차지한 겁니다. 전국 설문조사의 49%가 트럼프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40%가 해리스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지지를 철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면에서 나아질 것입니다. 이걸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미국인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해리스가 바이든과 불리하게 더 많은 조치를 취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번에 표를 많이 깎아먹은 사건이 10월 초에 더뷰에 출연한 해리스 후보는 공동진행자의 써니 호스티너부터 바이든 행정부와 미래의 해리스 대통령직 사이에 가장 큰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결정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실기를 해버린 겁니다. 해리스는 자신과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재택의료 중소기업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내세우게 된 겁니다. 그게 미약했던 겁니다. 별 거 없네 이렇게 본 겁니다. 호스틴이 해리스가 바이든과 다르게 했을 일이 있는지 묻자 그러면 앞으로 그렇다고 치면 만일 당신이 대통령이었으면 바이든 행정부에 어떻게 다른 정책을 썼겠느냐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저는 영향을 미친 대부분의 결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이퀄이 해리스 당신이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에 대해 책임지라 그리고 미래 바이든 이퀄이 해리스 그럼 가능성이 없네 이렇게 유권자들이 본 겁니다. 결정적인 기회에서 실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스캐로라이나 주 글린빌에서 있었던 여러분들 그 연설에서 해리스는 자신이 일으킨 모든 재앙 이후에도 좀 졸리는 듯한 조 바이든과 다른 일을 할 말은 하나도 할 수 없으며 한 가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가 책임지라 이렇게 나간 겁니다. 정치판이라는 게 말로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해리스에 생각나는 것이 없다는 발언은 주요 친 트럼프 슈퍼 전국 공화당 위원회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tv 광고에 초점이 되기겠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 보좌관들은 이제 선거 캠프 사람들은 아차 싶었던 거죠. 지금 와 가지고 이제 차별화 전략을 쓰려고 하니까 많이 늦은 겁니다. 말은 새로운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하지만 먹혀들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기회가 있습니까. 새로운 전을 설문조사에 참여한 공화당 여론조사위원 데이비드 린은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들이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이냐 물었을 때 해리스 후보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유권자들에게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별로 계획이 없고 바이든 행정부를 개성할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 거죠. 콘텐츠가 부족했던 겁니다. 자기 콘텐츠가. 이 대선 레이스나 인생에서 결정적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에서 이렇게 실기를 해버리게 되면 실력이 없었던 거죠. 지금 와가지고 막판에 오바마도 이러면 동원되고 해가지고 전부가 다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오바마는 해리스를 좀 더 삐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의 대중적인 인기 스타 파워를 기대를 걸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미국 대선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네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보통 시민들의 삶이 그렇게 나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의 이번에 이런 미 대선의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불법 이민자 문제고 두 번째는 경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불법 이민자 문제도 히스파닉 계통의 이름들 신민들이나 흑인 계통의 이름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미국이